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어드티비 김박사입니다. 카카오톡 이용해서 촬영한 동영상 많이 공유하시죠? 그 경우에 세가지 단점이 있습니다. 첫번째, 300메가 이상의 용량이 높은 고용량의 동영상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. 두번째, 원본 화질 영상으로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. 세번째, 카카오톡으로 공유한 동영상은 스마트폰의 그 동영상 공간만큼을 저장 공간으로 깎아먹습니다. 이 세가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동영상 또는 파일 공유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요.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공유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톡에서 동영상을 전송할 때 단점 세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카카오톡 채팅방이구요.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앨범에서 동영상을 제가 전송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스마트폰에 제작된 동영상 중에 용량이 300메가 이상인 동영상을 선택했을 때 메시지가 300메가 이상 파일은 전송할 수 없다라고 뜨죠. 이렇게 300메가 이상 파일은 전송할 수 없다. 그리고 두번째,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할 때 해당 동영상에 대한 화질 자체가 떨어집니다. 카카오톡은 동영상을 압축해서 전송을 하는데요. 동영상 전송 방식에서 보면 환경설정에서 전체설정에서 살펴보게 되면 채팅에서 동영상 전송을 할 때 화질을 어떻게 해서 전송할 것인지 라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동영상 화질이 기본 일반 화질로 되어 있으면 화질 자체가 떨어진다 라는 단점이 있구요. 다음 세번째로 무엇보다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많이 주고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카카오톡 앱을 손으로 꾹 누른 다음에 팝업 메뉴에서 이 I를 선택을 해보시면 카카오톡 설치되어 있는 이 앱의 스마트폰에서의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해당 이 저장 공간을 살펴보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용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데이터 부분에서 차지하는 용량이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주고받았던 사진이나 동영상이 카카오톡에만 저장되어지는게 아니라 스마트폰에 해당 그 용량을 잡아먹습니다. 저장 공간을 그만큼 깎아먹습니다. 이렇게 세가지 단점이 있는데요. 이를 극복해서 동영상 용량을 1기가가 넘는 3기가까지 되는 파일도 전송할 수 있고 두번째 해상도 자체를 화질 자체를 그대로 전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번째 어디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 퀵셰어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절차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테니까요. 설명드리는 대로 한번 따라해보시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. 갤러리에서 용량이 큰 동영상을 하나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영상 선택을 찾았구요. 여기서 용량적인 부분이 큰거를 여러개를 제가 선택해 보겠습니다. 여러개를 용량이 좀 큰 파일들을 여러개를 이렇게 선택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선택한 여러 동영상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단에 공유를 선택하겠습니다. 공유를 선택하면 추천으로 니어바이 구글 공유 서비스이구요. 지금 선택한 용량이 총 7.89입니다. 7.89GB인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서비스는 퀵셰어인데요. 퀵셰어를 터치하더라도 공유할 수 없다라고 뜰겁니다. 링크 목사를 선택했을 때 우선 퀵셰어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대상 대화를 지정해서 공유하는 방법이 있구요. 이 설치가 좀 복잡합니다. 그래서 어르신분들은 이 방법보다 두번째 링크 복사 방법을 추천드리겠는데요. 터치했을 때 하루에 5기가 이상 공유할 수 없다. 이렇게 떠요. 내일 다시 시작해보세요. 라고 되어있죠. 앱으로 공유도 마찬가지 하루에 5기가 이상 공유할 수 없다. 라고 떠요. 그래서 맥시멈 공유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5기가 입니다. 1단위별로 파일 단위별로는 최대 3기가 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당 파일을 제가 5기가 범위 내에 대상으로 다시 선택을 바꿔서 몇가지만 이렇게 해볼게요. 자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. 이정도 용량으로 해서 공유를 선택을 했을 때 용량이 용량이 4.1기가 입니다. 4.1기가 인데 퀵셰어를 눌렀을 때 링크 복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4.1기가 인데도 공유할 수가 있어요. 공유할 앱에 링크를 붙여넣기 하세요. 라고 뜹니다. 여기서 확인을 터치하시게 되면 링크 주소가 복사가 되어졌고요. 이 링크 주소를 카카오톡으로 가서 카카오톡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선택한 다음 저는 나와의 채팅으로 연습 과정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에다가 요거는 제가 앞서서 아까 네 전송했던 예제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해당 복사한 링크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. 붙여넣기를 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른 친구한테 전송한다 라고 네 가정하고요.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생성이 됐고요. 해당 이게 4.1기가입니다. 그런데 이 주소 자체를 여러 명한테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. 이 주소를 꾹 눌러가지고 공유를 선택한 다음 여러 사람한테 공유하고자 할 때 카카오톡 터치하시고 카카오톡 그리고 공유할 대상으로서 이렇게 채팅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상대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공유할 수도 있다. 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세 가지 단점을 이 퀵셰어 링크 복사 링크 생성으로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용량 제한이 300메가 제한을 훌쩍 뛰어넘는 최대 5기가까지 공유할 수 있고요. 두 번째 원본화지 그대로 공유할 수 있고요. 네. 그 다음 세 번째 스마트폰의 저장 공간을 잡아먹지 않습니다. 유용한 팁입니다. 퀵셰어로 공유한 링크에 대해서는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. 주의사항은 뭐냐면 해당 1단위별로 5기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해당 이 링크를 터치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. 기간 자체가 확인을 해보면 업로드한 일자 기준으로 3일 동안 3일 동안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꼭 다운로드를 받게끔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.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다운로드를 터치 하셔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삼성폰 퀵셰어 이용하는 방법 설명드렸는데요. 일상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. 이상 어디티비 김박사였습니다. 다음에 좀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세 드리고 보겠습니다. 다음 든